네 시구에요 시구 맞아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넥스앤 히어로즈 유니폼도 입고 또 홍빈이 형이 오늘 시구를 하죠 네 굉장히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지금 홍빈이 형 평이 상당히 좋아요 아 평은 좋은데 실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시타를 하는데 저는 잘 치는데 안 쳐야 돼요 위험하니까 안전장애로 혹시 쳤다가 혹시 모르니까 굉장히 해외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 오오 우리 매니저 형도 지금 시청하고 있어 오 지금 2600분이 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곧 있으면 경기 시작을 할 예정인데 시구를 어떻게 해보신 적 있나요? 시구를 데뷔했을 때 처음 해봤죠 그래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던졌어요 그래서 땅에 던졌는데 평소에 야구 그때 좀 해보신 적 없어요? 야구 중학교 때 좀 해봤어요 오오 그래서 그 기억을 살려서 한번 제대로 던져봐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잘 던져댔지 난 중학교 때 공 맞은 기억밖에 없네 뭐야? 타자를 이제 쳐야 되잖아요 수수가 던지는 공에 발 맞아가지고 그 뒤로 안 했구나 넘어진 적이 있어 호! 외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스페인 안녕 그리고 저희가 지금도 비스가 도원경 네 번째 미니world 도원경이 나와있는데 여러분 너무 마음에 드시나요? 도원경 들으셨나요? 열심히 스트리밍하고 계신가요 우리 미니어러분들? 우리 모두 도움경을 들어야죠. 그래도 다행히 이제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저희의 컨셉이나 안무나 그런 퍼포먼스를 좀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뮤직비디오가 전에 비해 더 발전되어서 잘 나왔어요. 지금 이틀만에 볼 수가 200만이래요. 이렇게 하면 3일만 300만 되고 400만 되고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네요. 야... 100일 되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아 지금도 스윙중이라고. 고마워요. 저희는 지금 스윙 못하고 있어요. 이거 방송하고 있잖아. 또 이렇게 저희가 시구를 하러 왔고 이렇게 맥센에 저희가 시구했을 때마다 항상 이겼어요. 맞아요. 그래서 좋은 기운을 이렇게 나눠드리고 가고 싶었고 빅스가 승리 요정이래요. 승리 요정 맥센에서. 그런 좋은 기운을 나눠드렸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이게 끝나고 나면 내일이면 첫 활동 있잖아요. 맞아요. 내일 빅스의 첫 컴백 무대. 그렇죠. 엠카운트다운에서 저희 타이틀곡과 콘서트에서 보여드렸던 수록곡도 부러질 예정인데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엠카운트다운에서 또 저희가... 아 지금 또 있는데? 엠카운트다운에서 그거? 아지나? 우리 그거? 그거 하는 거? 그러니까 나 그거 말하려다가... 말해도 돼요? 아니야 뭐...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금리 되겠지. 금리 되겠지. 금리 되겠지. 금리 되겠지. 금리 되겠지. 아 이거... 뭐야 아로라 해도 되는구나? 안 될 거 같은데? 안 돼. 지지부지. 지지부는 게 있네 이거.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닌가? 아니야. 진짜 금리 되겠지. 궁금해한다. 뭔데요 뭔데요? 여러분 저희 빅스의 막내라인의 시구시타 하는 거 예쁘게 잘 봐주시고 저희 빅스의 도원경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이만 그럼 시구시타를 준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도원경 많이 사랑해주세요. 끄는 건 어떻게 끄는 거지? 어떻게 끄는 거지? 어떻게 끄는 거지? 송영 오늘 준비해. 아유 막 송영. 끄는 거지. 송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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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